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 노트북을 판매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황당한 사기수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사기는 구매자 입장에서 당하는데 이건 역으로 판매자가 당하는 경우랍니다 중고나라에는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장사꾼, 업자들, 사기꾼들도 함께 더불어 사는 천사와 악마가 공존하는 나라인건 다 아시죠 사기라고 하면 허위 매물을 올려놓고 돈만 받고 물건 대신 벽돌을 보내주는 경우만 생각할텐데요 이건 이제 많이 익숙한 패턴이라 다들 조심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수법은 판매자가 당하고도 당한 줄 모르는 굉장히 지능적인 수법이죠 노트북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메인보드인데요 액정이나 키보드, 하드가 고장난 경우는 쉽게 교체가 가능하지만 노트북 메인보드가 고장난 경우는 고치기도 어렵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 메인보드 한 장이 노트북 한 대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트북 메인보드를 구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일부 악마같은 인간들이 이용하는 루트가 바로 중고나라 당근마켓입니다 바로 개인에게서 구매한 정상적인 제품에서 정상적인 메인보드를 고장난 메인보드로 바꿔치기 하는 수법이죠 감이 딱 오시죠 노트북 좀 만질 줄 아는 사람은 메인보드 교체하는 것 보통 20분 안쪽이면 아주 쉽게 교체가 가능하죠 그것도 티 안나고 아주 깔끔하게 판매자로부터 정상적인 노트북을 구매한 다음 자기가 갖고 있던 고장난 노트북 메인보드와 교체한 후 한 달쯤 지나서 전화를 거는데 아 처음에는 잘 됐는데 이게 한 달쯤 지나니까 노트북 화면이 깨져서 나와요 아니면 전원은 들어오는데 화면이 나오지 않아요 이건 전형적인 그래픽카드 불량으로 노트북 메인보드 사망 증상 중 가장 흔한 현상이죠 판매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실사용 얼마 안되고 보관만 하고 있던 노트북인데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아 정말 답답한 상황이죠 무턱대고 나몰라라 하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중고제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법은 3개월까지는 판매자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직거래든 택배거래든 상관없이 책임을 젖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굳이 법으로 가지 않더라도 상대방은 이미 당신을 진흙탕 속으로 끌고 갈 생각으로 꾸민 일이기 때문에 처리를 안 해줄래야 안 해줄 수가 없게 되죠 이젠 꼼짝없이 고장난 물건도 회수하고 돈도 돌려줘야 하는데 아이고 진짜 생각만 해도 우라가 치밀어 오르네요 물건 회수해서 보면 사기꾼의 말대로 증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신 후 이제 환불 처리를 해주는 방법밖에 없죠 중고나라에 노트북 판매하려다가 괜히 고장난 노트북으로 강제 교체당한 꼴이 된 겁니다 너무나 비열하고 황당하지만 실제로 제가 겪어본 사건이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여기 램 뚜껑을 열고 메인보드 기판에 유성 매직으로 사인을 해주시면 끝납니다 되도록이면 메모리, 하드, 아답터에도 사인을 해서 사진 찍어놓으신 후 구매자에게 통보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구매자에게 미리 통보를 해주지 않으면 또 다른 양상에 진실게임 논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구매자에게 이런 표시를 해서 보낸다라고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거래를 하겠다고 하면 안심하고 거래하셔도 될 듯 싶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메인보드 교체할 만큼 멍청한 사기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 교체를 염두에 두고 구매하려고 했다면 뭐 여러가지 다른 이유를 들면서 구매 거부를 하겠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구매자가 교체를 하지 않았는데도 한 달 후에 노트북이 정말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 생각에 한 5% 정도는 노트북이 짧은 시간 내에 고장이 나는 경우가 덜어 있더라고요 이런 사건이 생겼다고 해서 모두가 사기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도 분쟁을 없애기 위해 더더욱 판매자가 자기 물건에 사인을 한 후 거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사기를 치는 것에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중고거래시 일어날 수 있는 황당한 사건에 대비해서 스스로 준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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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